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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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어떡하니 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오네 정신 차려 바다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 없겠는데 힘들 때 열어보라 그랬잖아 나 오늘 진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아 끝났다네 어 뭐야 거기 앉아 와 나 진짜 충격이야 나 아 뭐 이렇게까지 해 나 내 이목고기를 조복조복해서 뜯어본 적이 없잖아 진짜 힘들 때 복조를 열어보라 그랬거든 그럼 그대로 끝이야